베리의 헬로우 토이 헬로우 친구들 베리에요! 지난 5월 18일 19일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파인데이 페스티벌에 베리도 참가하게 됐는데요 맑고 화창했던 날씨에 차탄과 베리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해서 더 즐거웠던 파인데이 페스티벌 다같이 보러 가볼까요? 싱싱싱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앞에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베리 지금 올라가기 1분 전이거든요 너무 떨린다 안 떨리다가 너무 떨려 지금 친구들 만날 생각하니까 떨려요 화이팅! 베리성으로 시작을 알리고 안녕! 엄청 더운 날이었는데 베리와 함께하기 위해 자리해준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까지 진짜 감동 우리 친구들 재밌게 즐길 준비 됐죠? 네! 준비됐나요? 네! 더 크게! 네! 좋습니다 먼저 우리 몸풀기 게임을 할 건데요 이 이름은 바로 짝꿍 가위바위보 입니다 짜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출동! 가위바위보! 이 노래 베리가 불렀는데 기억나나요? 헬로카브 극장판 온파라스 섬의 비밀에서 나왔는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런데 베리는 지금 덩그러니 무대에 혼자 있네요 베리 짝꿍은 어디 갔지? 베리 짝꿍은 어디 갔지? 베리도 짝꿍 갖고 싶어! 이거리는? 베리의 짝꿍 차탄 등장! 아이쿠! 머리 조심! 이야! 차탄이다! 베리도 이제 짝꿍이 나타났으니까 한번 짝꿍 가위바위보를 연습게임을 해볼게요 시시시작! 훌랄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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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이겼다 손! 이기서라 손에 찔러! 뽀뽀볼찌기! 부끄럽지만 엄마아빠랑 뽀뽀볼찌기 부터 훌랄라랄라 가위바위보! 제꿍줄기! 아이고 간지러! 댄스볼찌기 가겠습니다 뮤직큐! 댄스볼찌기까지 신난다 신난! 아! 잘 출렸던거같애! 댄스볼찌기 가위바위보! 아 여기! 왜 차탄? 사실 베리랑 차탄이 준비한 춤이 있거든요 너도 춤을 재밌게 추고 싶다고? 그럼 재밌게 놀아봅시다! 뮤직큐! 친구들 다들 이 노래 알죠? 바로 카봇 엔딩곡 같이 춰봅시다! 신뢰! 흔들어요 흔들어요 엉덩이를 흔들어 엄마와 다 같이 흔들어 친구들아 다 같이 흔들어 두 손 높이 흔들면서 인사해 엉덩이를 흔들면서 인사해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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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잘 춥는데요? 헬로 헬로 친구들 안녕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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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는 헬로 댄스를 한번 베리랑 차탄이 알려줄게요 지금부터는 헬로 헬로 댄스를 한번 베리랑 차탄이 알려줄게요 맨 처음에 딴따란 딴딴 짝짝으로 시작을 해요 딴따란 딴딴 짝짝 다시 한번 딴따란 딴딴 짝짝 자 흔들어에 맞춰서 할 때는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시작 흔들어요 흔들어요 한 번 더 흔들어요 흔들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두 손 높이 흔들어 이 부분은 두 손 여기 있어요 두 손 네 손 여기 있어요 한 다음에 만세 펼쳐 좋아 그 다음에 베리가 제일 좋아하는 안무인데요 엉덩이를 흔들어 부분이에요 흔들어요 흔들어요 엉덩이를 흔들어 엉덩이 누가 다 흔드는지 볼까요 다시 한번 더 와우 친구 엉덩이 제대로 흔드는데 엉덩이를 흔들어 다음에는 엄마 아빠 다 같이 흔들어 친구들아 다 같이 흔들어 인데요 엄마 아빠 다 같이 아이 몰라 흔들어 그 다음 친구들아 다 같이 흔들어 할 때는 한쪽 엉덩이를 보여줄 거예요 친구들아 다 같이 흔들어 친구들아 다 같이 흔들어 그 다음에는 우리 헬로헬로의 하이라이트죠 그럴 때는 친구들 우리 경찰 아저씨들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원투 충성 안녕하세요 헬로 이쪽 왼쪽도 안녕하세요 헬로 시작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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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친구들 안녕 다음에 똑같아요 헬로 헬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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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헬로 헬로 댄스를 다 같이 배워봤으니 친구들도 얼마나 잘 쥐는지 한번 볼까요? 자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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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안녕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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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도 같이 한번 맞춰볼까요? 자 가뭄은 올해 몇 살이 됐을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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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11살 전라입니다 자 2번 문제 문제 1 3 4 파란색 문서와 친구 파란색 2 2번일까요? 맞았다 그렇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이 친구는 요괴메카드에 나오는 귀여운 잠꾸러기 양피곤이에요 네 그렇다면 3번째 문제 첫항 우리 카보 체능 카보 세계관에는 악당들이 너무 많아 그치? 아니 지금은 낳고 났다는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낳고 났다고 자 문제 주세요 3번째 문제 헬로 카드 악당이 아닌 친구는 자 이번에 여기서 4번이요 정답 화면 주세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초식공약 트리케란톱스에 대한 문젠데요 문제 주세요 자 트리케란톱스의 프로젝트는 2 3개 있어요 맞습니다 3번째 문제 주세요 자 그래서는 2이 아닌거죠 정답은 4번 4번은 뭐예요? 4번 그라티오사우루스 정답입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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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티오사우루스 정답입니다 날씨마저 너무 완벽했던 파인데이 페스티벌 2024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같이 춤도 추고 퀴즈도 마치고 그리고 선물도 나눠주니까 베리는 너무너무 행복했답니다 친구들도 그랬겠죠? 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베리는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한 번 해보는 거야 핸들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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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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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핸들아